어썸하운 구독자 520만명 나은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춤속담 돈이 많으면 장사를 잘하고 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춘다 이름 나은 나은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2009년 1월 16일 생으로 13세이며 대구 광역시 중구 남산동이 고향입니다 키 160cm 40kg A형이며 학력은 진선여자중학교 재학중입니다 데뷔는 2013년 SBS 놀라운데 스타킹입니다 나은의 유튜브입니다 첫번째 어썸하운 두번째 어썸하운TV입니다 2013년 SBS 스타킹에서 키즈킹 베이비현아로 출연한 이후 춤신동꾼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유튜브 어썸하운 채널에서 꾸준히 댄스커버 영상을 올리며 크리에이터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해외 출연 경력도 많은 편이죠 유튜브 채널 어썸하운은 현재 521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유튜브 채널 중 4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조회수는 약 6억 6천 254만 1220회이고 업로드한 영상은 408개이며 2014년 7월 27일에 채널을 오픈했죠 댄스커버를 주로 하고 있으며 유명 가수와 같이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일리라이프라는 하루 일상을 올리는 콘텐츠도 하고 있는데요 옛날 영상에는 공연도 있고 패션쇼 영상도 있습니다 가장 처음 올린 커버 영상은 약 5년 전에 올린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이며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은 조회수 약 6,058만회를 기록한 2018 멜론 뮤직 어워드 베스트 댄스 후보 소개 댄스입니다 두 번째는 조회수 약 5,306만회의 나은의 첫 앨범 소우 스페셜 뮤직비디오이고 이전에 영상이 올라오던 어썸하운 TV 채널이 있습니다 약 7만 8,5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총 조회수는 약 7,67만 7,856개이며 업로드한 영상은 총 63개입니다 이외에도 팅글리 채널에서 2017년부터 약 2년간 활동하였습니다 구독자 520만명 어썸하운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나은 전속계약 그는 누구? SM에서 체계적인 트레이닝 받는다 어썸하운 나은이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M은 20일 나은과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죠 나은은 댄서 신동으로 유명한 2009년생 키즈댄서 겸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는 구독자 52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어썸하운을 운영하며 뛰어난 춤실력을 인정받고 있죠 SM 측은 나은은 SM의 체계적인 트레이닝 및 지원 아래 뛰어난 재능과 무한한 잠재력을 더욱 성장시켜 4세대 케이팝 아티스트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나은은 지난 19일 그룹 엔스티의 태용과 가수 원슈타인의 컬래버레이션 신곡 러브띠어리 챌린지 영상을 공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썸하운은 2009년생 키즈댄서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2013년 SBS 스타킹에서 베이비 효나라는 별명으로 출연해 입소문을 탔죠 이후 커버댄스, 싱글 발매 등 다양한 활력을 하며 국내에 패를 모았으며 한국 유튜브 채널 중 가장 핫한 유튜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SM 와요, 엑소 카이, 어썸하운 행보 예상했다 유튜브 어썸하운을 운영 중인 크리에이터 나은이 SM 엔터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 엑소 멤버 카이가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나은은 2017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 출연해 후보 소개 댄스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당시 나은은 엑소, 방탄소년단, 위너, 싸이, 하이라이트 등의 춤을 완벽히 소유했고 이를 지켜보던 엑소 카이는 아가, 춤 너무 잘 춘다 SM 들어와요 라고 전했죠 5년 뒤인 2022년 SM이 공식 입장을 통해 나은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 이에 뒤늦게 카이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은은 댄스 신동으로 유명한 2009년생 키즈 댄서 겸 크리에이터로 구독자 52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어썸하은을 운영하며 뛰어난 춤 실력을 인정받고 있죠 앞으로 SM의 체결적인 트레이닝과 지원을 받게 된 나은이 차세대의 케이팝 아티스트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썸하은 나은, SM 엔터 아이돌 연습생, 유튜브 3개월간 업로드 무 2009년생으로 올해 나이 14세인 나은은 2013년 SBS 놀라운데 스타킹에서 베이비 현화로 출연하며 데뷔했습니다 이후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 나인 시즌2, 케이팝 스타 시즌4에 출연하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 못지않는 키와 실력을 선보였죠 2017, 2018년 멜론 뮤직 어웄드에서는 베스트 댄스 후보 소개를 위해 무대로 올라 인기 아이돌들의 댄스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인지도를 쌓아가면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 B2 아는 형님, 비디오스타, 아내의 맛 등 인기 기능에도 출연해왔죠 또 나은은 유튜브 어썸하은 채널에서 꾸준히 댄스 커버 영상을 올리며 크리에이터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튜브 영상에서 엑소, 레드벨벳, 에스파 등 SM 소속 아티스트들의 댄스 영상을 커버한 바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영상은 에스파의 드림스 컴트롤로로 이후 3개월간 영상 업로드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축하해 소속사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나보다 연습생 기간 잘 거쳐 아이돌로 데뷔하길 하은이 이쁘고 끼 많아서 아이돌에 잘 어울린다 데뷔 기다린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2019년부터 어째서인지 오뚜기 다트 영상에서의 노래가 트위치 도네이션으로 유행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모든 멤버들의 사인이 되어 있는 앨범도 받고 하은이는 자기 SNS에 인증하였습니다 장르의 희망은 안무가인데요 하지만 2022년 4월 20일 SM엔터에 입사함으로써 안무가가 아닌 아이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산물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춤 장르는 파워풀한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하죠 특히 숫자는 3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때 키즈폰을 사용했으며 현재는 아이폰 13 스타라이트 색상을 사용합니다 인스타그램 내에서 나은의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을 사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하은이는 스마트폰이 없으며 단지 엄마폰으로 팬들과 짧게 소통하는 것 뿐이다 라고 나은의 엄마가 언급했죠 이에 한 유저가 왜 스마트폰이 없냐고 묻자 사실 스마트폰 대신 오래전부터 개통한 키즈폰이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어썸 하은 나은 과거 케이팝 스타 최연소 출연 재조명 스타킹도 댄서 신동으로 불리는 어썸 하은 나은이 주목받으며 그의 과거 활동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은이 과거 케이팝 스타에 출연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죠 과거 나은은 SBS에서 진행된 오디션 프로그램 케이팝 스타에 출연했습니다 케이팝 스타 출연 당시 나은의 나이는 6살로 최연소 참가자였으며 첫 등장 당시 깜찍한 외모로 주목받았던 나은은 영화 겨울왕국의 OST였던 같이 눈사람 만들레를 열창하며 시선을 끌었죠 또한 나은은 당시에도 뛰어난 댄스 실력을 자랑하며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다른 미션에서 나은은 소녀시대의 소녀시대를 불렀고 시스타의 노래에 맞춰 안무를 선보기도 했죠 그러나 나은은 부족한 노래 실력과 어린 나이 등을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크리스천 나은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힘찬 나래를 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